안녕하세요. 반정모입니다. 제가 이제 브이로그, 브이로그를 해야 돼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열, 열한, 열한시 좀 반? 열한시 반? 아무튼 이제 저는 공연을 가야 돼가지고 가기 전에 이제 빈속으로 좀 나가기 그래가지고 이제 과일을 먹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냉장고에 과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두번째 지금 출근 가고 있는데 근데 이거 이 꽃 이거 히아신스인가? 이게 뭐지? 이거 히아신스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했을 때 한 번 본 정도의 스테이퍼를 시켰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 음료수를 사러 잠깐 나갔다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지금 저거 쓸미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피서스 모모잖아 모모러버스 클럽이잖아 맞아요 이거 제가 직접 그렸던 거 아 진짜? 근데 잘 그리지 않아? 그래가지고 잘 그리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느낌이 있어 지금 우성이를 만났습니다 뭐하고 있어요? 쓸미 브이로그 깜짝이야 제가 정말 애정하는 우리 우성이 이기동 체육관? 복싱? 너 커피 같이 먹자 네 네 같이 가죠 네 같이 가고 싶어 On the beach 여기는 여기 그 보신 때 거짓말 음 계속 누워있다가 지금 분리수거하고 지금 산책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내일 아침부터 쓸미 연습이 진행이 되는데 확실히 2인극이라서 쉽지가 않네요 쓸미가 되게 깊이가 있는 작품이고 그래서 잘 해내고 싶은 욕심이 드는데 모두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개뿐이야 달디단 밤냥갱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개뿐이야 달디단 밤냥갱 모든 게 나 때문이야 제발 떠나가지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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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외워지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꿀팁 좀 알려주세요 잘 외우는 방법 잘 외우는 방법 돌고 돌아 나 에게 돌아온 그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왔는데 멍청하게 세나 보고 잘 지냈냐 어둡고 칙칙하고 몸서리치게 쓸쓸했겠지 내가 안 간 거 어떻게 알았어? 스릴리 연습하면서 뭐가 제일 재밌는지 즐거웠는지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에 답변을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하려고 대학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학로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눈 감고도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눈 감고 한번 연습실까지 가보겠습니다 눈 감고 대학로 돌아다니실 수 있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나중에 같이 한번 눈 감고 대학로를 걸어 다닐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눈 감고 눈 감고 커피도 먹고 연습실도 가고 연습실도 가고 역시 우리는 초인입니다 역시 우리는 초인입니다 눈 감고 엘리베이터도 잡고 거의 맨날 오니까 사실 대학로를 뭐 이제는 진짜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연습도 참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 감고 눈 감고 이제 끝 여기 아침을 오전 연습 끝내고, 이제 저기 점심시간이라서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피아니스트, 쓰리님의 그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우리 김 동빈입니다 동빈이 진짜 너무 맞죠? 같이 이제 저희 또 저기 막 걸어가는 거 찍는 거 그 식당에 지금 배우들 다른 분들은 다 가 있어가지고 너무 동빈이랑 저랑 이렇게 둘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스릴 미 혹시 그 네 그 뭐가 제일 좋아요? 넘버요? 네네네 어프레이드 어프레이드? 어프레이드 칠 때 가장 좋아하고 다 리차드마다 다 너무 개성이 달라서 너무 재밌어요 어프레이드랑 슈페리어 이번에 스릴 미 몇 번째 하시는 거죠? 이번에 횟수로 하면 네 네번째입니다 사회차 회수로 하면 사회차 시현아 위험해 미래 시현아 경력자 우리 선배님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먼저 여행을 하실까요? 오늘의 주인은 그 집에서 오후는 오늘의 주인은 오늘의 주인은 오늘의 주인은 사실은 지금 이거 확인할 수 있는 신중히 음식을 고르고 있는 우리 초인들 와 이거 금붕어 이거 이거 금붕어 금붕어 보고 여러분 복 받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어 여러분 저희 스릴미 팀 다 같이 밥 먹으러 왔습니다 많이 많이 스릴미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재환이 형한테 브이로그가 넘어갑니다 예스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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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환이 형 브이로그까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화이팅 스릴미 화이팅 국밥 많이 해요? 국밥 많이 5개 그런 느낌도 다 살려보자 아무것도 더 이상할 수 없어 이런 내 마음 누가 될까 떨려 정말 두려워 조금남방 철창 속 죄수로 비참한 나의 모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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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내가 잡히는 자리 딱 그게 마지노상 아 아 아 그니까 아 그래서 아 하루 종일 연습했거든요?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너무 즐거웠고 많은 걸 배우고 얻고 형들과의 케미가 점점 더 상승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승? 상승? 기사 고생했어요 화이팅! 재환이 형, 오늘 지금 몇 시죠? 저희 9시 넘었는데 10시, 10시구나 아 9시구나 형 오늘 연습 어떠셨어요? 아 예, 그냥 뭐 오늘은 휘와 정모랑 치유가 엄청 고생하는 하루였습니다 저희 다크서클 보이시나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슬리미 화이팅! 그 오늘 연습 어떠셨는지 한 말씀 아 오늘도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아주 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더니 다크서클이 많이 늘고 아 오늘 또 치유랑 고생하셨습니다 윤석아 잘가 들어가 아무튼 뭐 너무 뜨겁게 했고 이제 뭐 네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고맙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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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팅!